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핫하게 되었습니다. 웹컴입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소수의견이 없었죠? 저는 만장일치죠? 소수의견은 낼 수도 있겠구나. 내고 찬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닌가? 네, 소수의견은 아닌가? 안 되나? 소수의견 낸다는 것 자체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6명이 이번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이게 3대 3으로 붙으면 결론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건. 7명이 해야 4대 3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금통위에서 이거는 꼭 한번 보고 가야 되는 이슈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두 명은 헬멜이 없어져요. 그러게요. 포인트 하나만 기억나는 걸 얘기하면.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신호를 주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예상했던 수준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못한다고 보시는 시각들도 아직도 많아요. 최근에 경기가 좀 좋아졌어도 제일 큰 문제로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 특히 가계부채죠. 그런데 총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비교적 명확하게 하나 신호를 준 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건전성이 높은 차주들, 상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금리가 올라가는 이자 부담이 생긴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쪽에 그쪽에 대한 신호.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낙관적인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가 일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 못하지 않겠냐라는 쪽에 확실하게 그쪽에 대해서는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신호를 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오히려 좀 재인용한 걸 주목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지난번에 드라기 총재도 경제 성장이 가는 과정에서 완화 정도를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완화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결국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당장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시그널을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 시간 가졌지만 우리도 준비가 된다라면 완화 폭은 유지하지만 그 레벨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언젠가 우리도 인상은 가능하다. 너무 인상 자체를 배제하지 말라라는 저는 시그널로 이해는 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확실하게 깜빡이를 켰다. 그전에는 약간 조금 애매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금통위에서는 비교적 금리나 사이클 끝났고 다음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인상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 금통위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고 또 옛날에 GDP 갭이 플러스 전환될 때 금리 인상했다고 하는데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잠재성장률 나오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의 잠재성장률이 약간 웃도는 이런 정도로 예측이 되던데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보다 조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한은 총재가 그전에는 조금 애매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금리 인상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향후에 통화정책의 방향은 인상이다. 그거를 명확하게 오늘 밝힌 게 아닌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박 팀장님 말씀하신 GDP 캡에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거는 일부에서 못 올린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장의 생각도 있는데 더 소수이긴 하지만 지금 부동산과 가계부채 때문에 더 빨리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실 의견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금통의 의사로 계속 나왔지만 금통의원 한 분이 가계부채 대책을 위한 통화정책적인 접근은 제일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오늘 총재께서도 가계부채나 이런 거는 거시 정책보다는 미시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지금 이런 걸로 하고 그걸 위해서 통화정책을 먼저 쓰지는 않겠다. 이 부분도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좀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거보다 더 비틀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겁이 들지 않고 아주 완고 가계집 물어보는 거예요. 당분간 할 생각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분간 할 생각이 없다는 건 굉장히 강조됐죠.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는 연내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분간이? 네, 뭐 연내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적어도 가계부채 대책이 8월 말에 나오니까 그전에는 하지 않겠다. 그걸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도 3분기 안에는 무조건 힘들다는데 사실 하든 안 하든 4분기는 시그널은 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좀 더 강하게. 4분기의 시그널이다? 좀 더 직접적인 시그널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번에는 시그널까지라고 할 정도로 아까 깜빡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약간 미등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막막하게 신호를 준 건 아니고 전일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캐나다 같이 거의 뭐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방향은 핸들은 그쪽으로 돌리는 느낌 정도는 주고 이제 시장에 조금씩 조금씩 적응할 타이밍을 주는 정도 느낌?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리게 들릴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한 거는 다음번 통화 정책의 방향은 인상이다. 이제 이걸 명확하게 한 거고 그러면 언제 인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고 연내도 조금 지켜봐야 되고 이런 뉘앙스들이 이제 섞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해서 입에서 나오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인상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다 몰랐어? 아니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도 이제 단계적으로 가셔야 되니까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전부 다. 지금 인화는 아닐 거고 다음번에 언젠간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화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인화 여건은 아니잖아.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발언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어요.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건 단서를 자꾸 다신다는 거. 총제도. 오늘도 견실한 성장이라는 문구가 들어왔는데 견실한 성장이라는 게 이제 질적인 부분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제 이런 그로스가 지속된다라는 뭐 연화 전제 조건들을 계속 달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죠. 뭐... 사실은 이번에 금통위에서 제일 기대를 했던 거는 총재께서 어떤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했냐면 사실 우리도 금리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야 될 시점이야 이제. 그건 거의 확실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양적 완화는 안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한 거는 우리가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거를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가 제일 관건일 거라고. 지금 현재 우리 성장률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금리가 돼버렸잖아요. 이 바로 직전에도 사실은 좀 낮은 금리였는데 금리 정책에 무용론이 나올 정도의 금리 수준이 없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전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정상화시킬 건지. 제일 난 제일 초 관심은 그거 특히나 최소한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는 이거 언제 3%까지 올라가나 할 거라고. 3%까지요? 기준금리를요? 기준금리 3% 가도 우리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이상할 게 없다고.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게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보통 세팅을 했다고 옛날에. 옛날에는 뭐.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 세팅을 했는데 기준금리 수준이 지금 같은 이런 이상한 수준이 되어버린 게 지난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었다고. 그전에는. 상단이. 상단을 그 정도로 보고 있었고 경기가 막 과열로 갈 것 같으면 거기까지 간다고 보통. 그거를 93년이야 4년이야. 그때 미국이 1%씩 막 끌어올린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난리 난 거고. 2003년, 4년 올 때도 막 끌어올려버렸고. 천천히 오다가 나중에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금 수준의 기준금리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금리의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금리 정책 무용론이에요. 금리 아무리 지금 현재는 올리건 낮추건 채권 시장은 반응할지 몰라도 실물 경제를 바급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역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앵커링 효과로 일본이 일드커브 컨트롤 같은 걸 얘기했을 때 장기금리 쪽을 오히려 스티프닝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장량 정책이 자꾸 붙으면 오히려 인플레이 기대는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원래 기존의 통화 정책이 장기금리를 낮춰줘서 효과를 하자고 했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실제로 소비 투자가 안 되니까 반대로 인플레이 게이션 기대를 살리려면 앵커링 효과로 오히려 높아진다. 부동산이 제일 잘 될 때가 금리 인상하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럼요. 금리 인상 한다고 딱 해야 사람들이 이게 비용이 늘기 전에 확 지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정책이 조금 그런 게 자신감이 있으면 신호도 줄 수 있지 않나. 아니, 난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얘기를 이번에 안 하더라도 금리 정상화는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으면 그런 멘트가 나는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앞에 동의 말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단서가 달려있지만 경기가 계속 개선이 되면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거를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은 하겠다. 그래서 그거 정도로 이미 시장하고 언론에서도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는 이미 다 가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오늘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드라기 말을 다시 한 번 해서 똑같은 범벅을 해. 이상한 소리가 계속 하죠. 시장이 뭐 좀 급격하게 관민 반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시장을 잘못 건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면 문제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는 우리도 그 논의를 시작할 땐 됐다는 거지. 인제는. 확실하게. 어쨌든 얘기 너무 길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2.8로 올렸는데 여기 하우스 뷰들은 어때요, 올해? 수정 전망들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2.9% 정도. 1.9? 저희는 3.0. 3.0? 추경 없이? 추경 감안하고. 추경 감안하고. 그럼 추경 없으면 2.8, 2.9? 네, 그 정도. 이번 추경 뭐 해봐야 0.12 정도. 저희도 한 2.9 정도. 추경하고. 하고? 네, 하고. 추경하면 3 넘게 보던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는 안 봐요? 시기 때문에, 네. 거기는? 저희는 아직 공식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 이렇게? 7, 8 정도. 7, 8 정도.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금통이 하면서 계속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가잖아요. 올해 돌아서. 지금 그럼 그만큼 경기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워낙 연초의 기대가 바닥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수년간 성장률 하향 조정 때문에 계속 비난을 받다 보니 올해는 그냥 우리 밑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정상화? 그동안 너무 과하게 늘 항상 상향 바이어스에 있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연초는 너무 낮게 내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너무 낮춰서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재미있는 게 작년 10월에 원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을 봤어요. 그랬다가 올해 1월에 2.5까지 팍 낮춘 거죠. 그랬다가 2.6, 2.8를 올리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2.5를 왜 낮춰서 괜히 과하게 오버액션한 거죠. 그래도 그때 김양란법 이슈도 있고 국정 논란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사드 문제까지 정치적인 게 있어서 좀 하느니 그런 불확실성을 좀 프라이싱 해줬는데 그게 요 근래 좀 많이 풀렸는데 오늘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드 충격을 아니었으면 거기에 성장률 0.3%포인트를 깎고도 2.8을 예시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사드를 0.3%포인트를 그거에 대한 중국의 경제복으로 그 정도가 깎았다고 하느니는 추정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좀 세다. 좀 그렇게 한 해 추정 방식에 따라 좀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거는 즉 내수 여력에 대한 평가를 좀 높게 한 걸로 보이거든요. 내수 여력이 지금 좀 좋아지겠죠. 부동산 시점 좋아지고 이러면 내수는 좋아지겠죠. 2.8로 올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가 2.8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가 2.8이었고 지난해 말에 봤던 게 원래 올해가 2.8인데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금리이나 한 번하고 추경하고 개소세이나 온갖 쏟아 부을 수 있는 거 다 쏟아 부어. 그래서 지금 올려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숫자는 지난해랑 같고 너무 낮게 봤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성장률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면 잠재성장률을 좀 낮췄죠. 그거는 2015년에 낮춘 거. 2%대 잠재성장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저희도 2.7에서 8 정도. 2.7, 8? 2%만 보고 있어요. 3%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씩 해와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얘도 공식화했다라는 게 조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서 2020년에 한 5개 년간의 성장률을 2.8, 2.9로 봤는데 과거에 이 잠재성장률 편차를 보니까 과거에 좀 폭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0.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향후 5년 동안 2% 후반 성장이면 많이 떨어진 거죠. 예전에 비하면. 어떤 식으로 잠재성장률을 추계를 하느냐에 따라가는데 KDI 방식의 추계는 전부 다 밑에 여기를 다 따지잖아요. 노동성장성 쫙 해가 노동부터 나여가지고 그렇게 따져서 이제 위로 나오는 방식이 있고 그건 굉장히 복잡하죠. 하기도 힘들고 맨날 같이 그것만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한 10명은 있어요. 그래도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미동평경하든 추세로. 그렇게 추세해가지고 하는데 추세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2%. 2.8, 2.9도 안 될 거 같은데. 2014년에 3% 한 번 넘고는 몇 년간 계속 2%니까요. 그러니까요. 추세로 보면 이게 떨어지는 그림이니까요. 떨어지는 그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2011년, 15년 했던 것보다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2020년 가면 이 숫자보다 더 낮아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지금 2.8, 2.9라고 하면 다행인데 2.8, 2.9보다 더 아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기 기준으로 성장률도 한 번 보면 4분기 가서 3%대를 확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오면 이제 플러스 갭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플러스 갭으로 가서 예를 들면 내년 1분기, 2분기 이렇게 가면서 뭐 한 4%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면 그럼 이제 그때 금지 정책이 어떻게 갈까? 그런데 뭐 한 분기 정도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서 아니, 한 분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추세로 이렇게 가기 시작할 때 한 번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빨리 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연간으로 놓고 볼 때는 이렇게 평균은 나오겠지만 분기도 놓고 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1분기 이렇게 낮았잖아요. 그러다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올라오는 게 보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쫙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4%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성장률 수준으로 가면 그럼 금리 정책이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GDP 갭 기자회견에서 있었는데 아까 얘기 잠깐 나간 것처럼 총재님이 근데 뭐 이것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다. GDP 갭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아니, GDP 갭만 보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금리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내리다가 2011년에 인상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보면 GDP 갭이 플러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전환되고 나서 계속 해마다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잠재 성장이 낮아졌으니까 GDP 갭이 원래는 아까 올해 내년 하반기 정도 봤다가 이게 상반기로 당겨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여기에 요소가 이것뿐만 아니라 가미되면 그러면 뭐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GDP 갭이 마이너스는 해소가 되어야지 하는도 올려도 명분이... 그렇죠. 마이너스 상태에서 올렸다가는 이건 진짜 그건 또 얻어맞을 일이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GDP 갭은 내가 보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바닥을 좀 형성하고 나서는 올해 상반기에 또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또 이번 2분기에는 또 기대만큼 또 유가라든지 원자가 안 파져서... 기저효과가, 역기저효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작년에 저점 수준보다는 높아요. 작년에 저점 수준보다는 높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랑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재가 오늘 분명히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물가가 낮아져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긴... 그러니까 목표까지 거리가 있는데 금리 인상하는 게 맞아요라고 했더니 총재가 지금 물가를 보고 정책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던졌어요. 그거 뭐 명확하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 기대도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원 물가도 수요 견인 인플레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미국도 내년까지 일단 골은 2%는 간다. 그 기조 자체에 대한 뷰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기본 방향성은 아직 워프사이드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재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자기도 위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4분기쯤 가면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고 보면 4분기쯤 가면 완전 역기조 효과로 가버리잖아요. 이미 역기조. 이미 역기조. 하반기가 역기조인가, 그럼? 네,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와 버려가지고 지금 벌써.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해소되는 게 내년쯤 되면 해소될 거 아니에요? 내년 초에도 반대로 하시는 거. 해소가 되고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가주면 그때부터는 기조 효과에 관계 없는 물가가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물가는 그때 보게 되는 건데 그때도 어느 정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래도 아직 2%를 그렇게 넘어가는, 우려하는 물가를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정말로 일자료 관련된 정책이 좀 누적이 되고 임금이 거기다 또 높은 상승률이 같이 가지 않는 한 저희 하우스 쪽에서는 아직까지 물가 때문에 긴축으로 전환해야 될 만한 어떤 통화정책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아, 난 정말 지금 물가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물가 전망을 지금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중앙생들이 물가를 보고 정책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가 말고 그런 전체적인 경제학의 물가가 아닌 자산 가격의 가격을 이제 지금 타겟으로 선호. 그래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책이 방향이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물가 외적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돈을 풀었어. 돈을 품으면 이제 모든 가격은 다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실물 경제 쪽의 가격은 지금 안 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안 간다는 얘기는 저쪽으로 돈이 가는 거거든. 자산 시장으로.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죠. 그게 서브프레임 사태 털제도 똑같았어요. 중국이 물가를 다 잡아버리니까 소비자 쪽으로 못 갔고 물가가. 그러니까 자산, 자산 버블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은 중국이 물가를 잡아주지는 않지만 워낙 지금 수요 부진 공급 과잉 상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쪽에서 지금 물가는 잡힌다고 보면 이 돈이 지금 자산 쪽으로 가서 움직여 갈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물가 상황에서 실물 쪽에 상품 가격에서는 금리 인상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격 쪽에서는 금리 인상 요인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게. 거기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 옐런 의장이 사실 어제 하원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조금 반전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옐런 의장이 이 필립스 커브의 작동을 얘기하면서 지금 낮은 실업률이면 언제든지 물가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근저에는 아직 물가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자산 가격이 좀 너무 과열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은 많이 과열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적인 시각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보여준 스탠스는 통화 정책의 주요 볼 것은 금융 안정이 아니라 또 물가를 보겠다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 자체도 아직 기준을 어디에 놓을지 좀 왔다 갔다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경제의 공통적인 상황인 게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져도 그게 전반적인 물가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어떤 뭔가의 이유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른바 산업이 발전한 기술 혁신의 부분도 있겠고 공유 경제라는 부분도 있겠고 금융위기 이후에 흔히 말하는 이력 현상도 있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은 인플레가 나타날 정도로 경기가 과열 상태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지표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통화 정책이 빨리 긴축으로 안 가니까 반면에 반대급으로 자산가격이 뭔가 버블이 끼려고 하는. 그래서 자산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냐. 물가가 낮으니까 여전히 유지할 거냐. 이 고민 사이에서 계속 중앙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저기를 좀 다르게 보는 건 지금 저물가는 그건 확실해요. 그건 공급과 잉이에요. 맞아요. 공급과 잉. 그 이전에 서브 프레임 사태 직전에 그 버블 상태에서 공급 능력이 이렇게 늘어난 게 구조조정을 해왔어도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러면 이제 이건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수요가 좀 따라 올라줘서 이게 수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수요가 올라가려면 그동안 구조조정 하나라고 다 잘렸거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려면 일자리가 쎄 늘어나는 건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들 하셨던 수요 측면인데 그거에 한 현상이 임금이 안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면 임금이 다시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근원 물가가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을 또 고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기대인플레 자체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낮아져서 이게 안 올라오는 거죠. 이제 물가가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도 안 올라가고 임금도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는 경기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안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거시경제학의 옛날 프레임의 거시경제학의 뭐죠? 에그렛 서플라이 에그렛 디멘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해놓고 보면. 난 거시경제의 수요곡선 자체가. 수요곡선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 금융위기 때문에. 공급곡선도. 공급곡선은 거의 제자리이지. 구조조정은 했지만. 좀 약간만 줄어들었고 약간 줄어드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태돼 버려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야 수요곡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갈 텐데. 이 도태된 사람들 때문에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더 많이 가버린 결과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수요곡선이 바깥으로 다시 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력현상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일자리가 확 줄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되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수준에서 균형이 맞아버린 거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은 자유실업률이지만 고용률 같은 경우에 예전에 실업률 빠진 속도로 개선이 안 됐거든요. 안 되잖아요. 굳이 포기자들이 플렉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공급가님 얘기하시면서 구조조정을 해도 재고 사이클을 극복 못하는 거거든요. 재고만 쌓고 소진하고 쌓고 소진하고 이 사이클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제대로 치고 가지 못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제일 풀어낼 숙제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직도 저금리의 요인으로 얘기하는 게 과잉저축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잉저축을 왜 했냐면 금리는 낮아지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가게는 안 먹고 기업은 안 쓴 거거든요. 그렇게 쌓아놓은 돈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리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고 사이클을 극복하고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서 돈이 풀려나오는 모습이 보여야. 그러면 이제 가게도 제대로 소비하네. 기업도 제대로 투자하네 라는 게 보일 텐데. 그 시작점이 특히나 가게는 돈을 쓰려면 내 원천 소득이 인근 같은 게 늘면 저축을 왜 하겠어요. 차도 좀 더 바꿀 수 있고 여행도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출발점부터 그게 제일 앞서간 미국 경제부터 그걸 안 보여주니까 여전히 거기서 이제 조금 묶여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도 거기서 이제 제대로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OECD 선행지수가 2년 사이클로 움직인다는데 재고 사이클로. 작년 1분기에 바닥친 게 지금 1년 반 올라왔고. 앞으로 재고 더 쌓아도 반년은 더 간다고 하는데 그 뒤가 이제 좀 걱정인 거죠. 그 뒤가 걱정. 우리는 좀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는. 우리는 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지금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서 이 가계부채 때문에 강제 저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강제 저축이거든요. 비카페이 되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자연스럽게 미국 얘기가 나와서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 옐런 의장이 자기 인기네요. 금리 인성 없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번째로 반응이 아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옐런 의장의 발언이 크게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시장의 기대가 여기 발언이 여기면 시장의 기대가 여기 있으냐 여기 있으냐 차이로 반응이 다를 뿐이지. 사실 뭐 발언했다고 해서 금리가 뭐 이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확 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과 달리 9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9월? 9월을 봐요? 다른 사람들은 9월은 자산 축소에 관한 얘기라고 12월이 나가야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돌고 있던 얘기인데. 워낙 제가 소수 의견으로. 소수 의견으로. 오늘 근데 또 FF 선물금리에 반영된 9월 금리 인상 확률을 또 보면서 나의 소수가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거구나. 50% 이하로 떨어졌죠. 지난주까지 23% 정도였는데. 9월. 9월에 보면 8.2% 이러더라고요. 나의 소수가 8% 이대로 완전히. 하여튼 옐론의 발언에 힘입어서 그런지 다우가 사상 최고치 뚫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도 2400을 뚫었고 외환시장도 1150원 넘었던 게 1130몇 원까지 그냥 뚝 떨어져 버렸고 왔단 말이에요. 채권 시장은 어땠어요? 미국 10년 금리도 최근에 드라기 발언 때문에 글로벌 금리가 다 올라가면서 2.1 바닥을 찍고 나서 2.3% 후반까지 단기에 올라왔어요. 한 2주도 안 되는 10년 업일 기간 동안 한 20pp 이상 올라왔으니까 좀 충격이 있는. 많이 올랐네. 충격이 있는 편이었는데. 열란 발언에 또 안정심리를 찾으면서 2.3% 후반에서 지금 2.3%까지 또 올라온 폭이 한 3분의 1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절반까지는 안 되는데. 조금 시간을 주면 조금 더 내려가겠네. 뭐 지금 여유를 좀 찾는 편이죠 지금. 기사에 보니까 모든 시장이 랠리였다. 달러만 빼고. 그게 달러만 약세였죠.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쇠퇴할 것 같다는 우려들이 최근에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가 일본 빼고 캐나다, 영국, 호주 이런 쪽에서 통화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미국을 뒤쫓아서 다른 국가들조차도 긴축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채권시장 조정 많이 받았고 주식시장도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런데 열란이 그 무게중심을 다시 이쪽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열란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열란은 이 필립스 커브의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마치 이제는 금리 인상이 필연적인 얘기고 긴축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약간 꼬랑귀를 내리면서 나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가가 올라갈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어제의 발언 중에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물가가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9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훅 떨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몇 달 지켜본다는 얘기는 7월이면 9월 달에 그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9월은 금리 인상이 좀 어렵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 12월 인상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면 12월 인상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의 흐름은 급격하게 반대쪽으로 약간 심리가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신성원 팀장. 서프란스 사태 터지고 난 이미지 지금까지 계속 미국 경제도 보고 세계 경제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필립스 커브 자체가 비정상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아니,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에서 이게 물가하고 실업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도 난 이것도 쉬프트 해버린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되면 또 바뀌겠지만 필립스 커브가 저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필립스 커브는 이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약간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었는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임금이 안 늘었어요. 임금이 늘어야지 쓰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 인플레 압력이 생기는데 지금 유가 때문에 그냥 보면 다 그냥 코스트 푸시 인플레만 좀 생겼다 말았다 생겼다 말았다 하고 미국은 그나마 임금이 올라와서 근원 인플레가 좀 올라왔는데 임금이 또 안 올라가니까 근원 인플레 또 떨어져 버리고 저는 이게 임금이 안 올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좀 그간 얘기할 수 있는데 양극화 그러니까 아무리 한 달에 월급이 100달러인 사람이 올라봤자 105달러, 103달러, 105달러 이렇게 오르는데 자산 가격은 굉장히 늘어서 자산가들은 굉장히 부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하루에 밥을 6개씩 먹고 차를 매달 바꾸면서 경기를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힐. 그래서 저는 필리스 커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유물로 가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바로 이제 아까 곽중현 연구원이 얘기한 옐런의 발언에서 자산 가격과 올라가지 않는 물가와 뭐 이거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갈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그저에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2002년 뭐 이때 경기 이제 박살나고 살려나갈 때도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금리 인상이 대응이 좀 늦어지면서 자산 버블이 그냥 확 쌓여가지고 터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상황인 것 같아.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경기 추락 이후에 경기가 살아난 과정은 그래도 경기가 좀 살아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살아났다는 걸 느끼기 전에 자산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때는 전 세계 선진국들도 그리고 신흥국 중국하고 다 좋았지 않습니까? 다 좋았죠. 지금은 뭐 한 군데 좀 좋은 것 같으면 여기가 안 좋고 여기 좀 좋아지면 여기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후유증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아직까지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캐나다가 금리 인상에 동참을 했죠? 맞아요. 몇 프로에서 몇 프로가 된 거예요? 0.5에서 0.75. 0.75. 0.75. 25.25. 캐나다가 한 건 뭐 의미가 있어요? 캐나다가 그렇게 의미 있는 비중 있는 나라가 아닌데. 아닌데 좀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올린 이유가 아시다시피 얘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발전한 건데. 유가가 올라와서 좀 괜찮아졌는데 다시 약간 떨어져서 유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올린 이유는 인플레보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아까 얘기 나눈 게 인플레보다 중앙은행들이 약간 더 긴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긴축적인 이유가 자산 가격 버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도 부동산 가격이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올려놓은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싹쓸 일을 한다고 그러죠. 아주 상징적인 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캐나다 주택가격 황승률 보니까 성장률보다도 한 2% 정도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댄 이런 부동산 가격 황승률이 나오고 있고 현재. 그래서 지난달에 비하에 저는 아까 중앙은행들의 조금 요즘에 저는 나중에 한 얘기이긴 했는데 중앙은행들이 조금 언행 불일치적인 모습들. 특히나 메인 중앙은행인 패드하고 ECB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ECB는 몸은 비둘기인데 입은 지금 매일 발언을 꺼내서 저런 상태고 패드는 몸은 맨데 발언은 저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도 자산 가격이 쏠리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6월에 제일 흥미롭게 본 리포트가 BIS의 연체보고서였어요. BIS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잖아요. 결제를 하면서. 걔네들이 연체보고서에서 권유를 한 게 최근에 이 저금리 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경계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었다. 그 부채 문제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기관이 BIS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긴축으로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인 BIS가 뒤에 FED나 ECB나 BOE나 BOJ의 얘기 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긴축들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아까 캐나다의 상징은 그건 것 같아요. 요글래 긴축 얘기가 나온 나라들이 유럽, 영국, 북유럽에서는 스웨덴,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한국. 미국하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나면 이 G2가 앞서고 난 다음에 카운터 파트로서 바로 세컨더리로 좋아지는 국가들의 특징들이거든요. 경제 밀접성도 높고. 이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후행적으로 경기도 좀 미국하고 중국은 픽아웃한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 따라 올라오고 있고 금융시장도 좋고 그리고 통화 가치들도 세요. 그러니까 환도 강해요, 심지어 이 국가들이 다. 얘네들이 지금 이제 다 약간의 긴축 스트레스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 정도. 그거를 BIS가 대변해서 얘기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2주월 총리가 좀 생각보다 빨리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오늘 금통위에 이렇게 얘기를 꺼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6월에 그 얘기를 꺼낸 게 그런 분위기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그게 그 버전이 옐런이 변심하기 이전 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옐런이 지난번 회의 때까지만 하다도 아까 필립스 커브의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긴축으로 가는 거를 글로벌에 이끌고 왔고 미국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국가들도 그래 이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다 일렬 종대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옐런이 변심을 해버리니까 조금은 헷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불과 어제니까 향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사실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ECB 회의가 아주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거 옐런 변심하기 이전에 이미 정책결정 정의선을 한 거고 따라간 거예요. 지산이 아닌가 명확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다음 주에 ECB는 상당한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긴축을 주도했던 미국이 저렇게 돌아가게 되면 달러와 약세고 달러와 약세에 대한 부담은 또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강세로 부담을 질 거거든요. 캐나다 달러 강세였거든요. 이제 ECB도 최근에 유로화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이면 또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 효과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을 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고민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옐런이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렇게 긴축 방향으로 끌고 갔던 거를 갑자기 따라가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 좀 쉬어볼까? 여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헷갈려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옐런이 잠깐 쉬어갈까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패드는 점도표상으로 올해 연초부터 3번 내년 3번을 제시한 상황에서 얘기했던 건 그만큼 옛날만큼 올릴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긴 시계에서 그만큼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지금 2% 중반 2.5, 2.7까지 이렇게 치료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도 지금부터 당장 쉴 거냐. 그런데 경기 모멘텀 저는 분명히 점점점 약화되고 4분기라가 더 약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로 보는 이유는 9월, 12월 쉬었다가 12월하고 또 쉴 바에는 9월에 하고 쭉 쉬고 자산 축소를 가는 게 더 맞고 거기서 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지금의 물가를 봤더니 우리가 9월에 하고 나서 더 이상의 인상은 좀 많이 쉬어야 될 것 같은 물가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시장은 야, 옐런이 발언했으니까 이제 쉴 건가 봐라고 저는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시계에서 봤을 때 진짜 연말까지만 아니라 그냥 9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좀 쉬어가면서 물가나 다른 자산 축소의 역량들도 좀 지켜보는 거를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어가고 그게 괜찮으면 다시 가든지 말든지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9월에 쉬고 12월에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각에서 9월을 더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 소수의견이라고요. 점점 더 소수의견이 돼가고 그래도 소수의견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복잡해서 말이 많아진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제 옐런의 발언은 9월 인상이냐 12월 인상이냐 그 의미보다는 인상의 목표점이 어디인가냐가 중요한데 그걸 낮춰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옛날 평균에 비하면 훨씬 낫고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조금 낫다. 그래서 금리 정상화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별로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점도표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저는 열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만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져올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만 보고 무조건 일방으로 갔던 중앙은행이 약간의 퇴로를 열어놨다는 측면에서 퇴로를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퇴로를 열어놨다는 그 자체는 저로서는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을 변화하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든 건 사실은 생각보다 2분기에 지표나 물가가 안 나올 때 페드가 되게 매파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켓은 반응을 거기서 안 하고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였어요. 미국 10년 금리는 2.1까지 빠졌다는 거죠. 페드는 떠들어봐야 쟤는 예전에도 경험이 있잖아요. 4번 올린다고 하고 겨우 신뢰성 때문에 한 번 올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못 믿음 측면도 있는데 완전 양측이가 됐네. 이번에도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래서 언행불일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연준은 매가 됐어요. 이미 긴축 기조 자체를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잡을 정도로 확실한 건 아니고 몸통은 매죠. 그럼 전 세계에서 너무 명확하게 아직 그 가야 될 길을 끝냈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자산 가격을 자기네가 버블이 낄까 봐 걱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네가 그걸 또 크러쉬로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몸은 매지만 구두 개입을 끊임없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위쪽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압력을 적절히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는가라는 거고 20위는 반대죠. 몸은 비둘기예요. 거기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되는 거에 대한 경계감이 되게 커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몸이 비둘기인 걸 6월 둘째 주에 있던 22회의에서 내년 물가 전망치를 낮춰줬더니 안주하고 독일 신년 같은 게 0.2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래서 지금 자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드라기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옐런이 어저께 얘기한 거라 더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불과 보름당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보름당간에. 이게 참 상충되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시장에 저는 궁극 그래서 아까 BIS 얘기도 꺼낸 것도 대표성이 있는 애가 하나는 있을 거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 김정은 어떻게 생각해요? 옐런의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아까 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옐런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었죠. 미국 IT 주가가 약간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찍어가지고 특정 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가열이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좀 나설 수 있다는 뉘앙스로 저는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나가고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하신 BIS도 그렇게 얘기하고 20위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BIS 분명히 그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드라이크 종재 얘기하고 그리고 독일이 지금 임대료 상한제 이런 거 하고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온다는데 그런 독일만 하셔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따라 나섰는데 스토리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나섰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옐런이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자산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보면 약간 다 오른 이유가 어제 대부분 시장은 옐런이 여기서 다시 자산 버블에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할 거야라고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주가는 만세하고 이제 더 올라버리고 금리도 좀 내려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주식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금리도 뭐 다시 정거 좀 뚫고 올라가고 이러면 옐런이 다독이는 말을 하는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주식시장 조정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 얘기를 아까 얘기한 서영영관이 얘기했듯이 어떤 측면에서 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어요. 마켓의 기대가 너무 위였던 거지 사실은. 마켓이 제가 6월에 본 패드 리포트 제목들이 마초 패드, 패드가 그런 유의 제목들을 몇 개 봤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저께 옐런 발언이 상대적으로 되게 꼬랑지를 내리는데 라는 느낌을 준 거에 맞고 거기에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제가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던 게 옐런이 하원 발표를 하고 사원 발표를 해요. 사원에서 도비시하게 얘기하면 사원 가서 호키시하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또. 오늘 밤에 보셔야 돼요. 이게 매번의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또 균형을 잡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 4년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어제 발언에 대한 첫 느낌, 일감. 아, 이 사람이 연임하고 싶구나.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또 풀면 좀 갑자기 확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10월 때까지 지명해야 될 거예요. 그러네. 10월에 지명을 해야 돼요. 연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10월 달에 다음 차기 그걸 박아야 돼요. 이거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얘기한 것처럼 역시 예리하시네요. 딱 한 마디에 확 와닿는데. 그 전까지는 연준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거든. 맞아요. 연준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동안.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이게 좀 시장을 달래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갔지만 연준의 목소리로 왔거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를 대변해주는 누군가를 대변해주는 느낌이잖아. 암 로 레이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나는 그래서 하여튼 내 일감은 그거였어. 이분이 연임이 하고 싶구나. 누군대로 안 하고 싶겠어요.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으셨대요. 만약에 그거라면 제가 의아해하는 부분이 조금은 명확해지긴 하는데. 지금의 타이밍이죠. 정확한 타이밍이죠. 그러네. 지금부터 나 연임 결정될 때까지는 금리 안 올려.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9월에 밸런싯을 줄이는 게 맞구나. 갑자기. 9월은 증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발언을 확인하고 나서 보고서 결정해보세요.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월요일 차례. 어쨌든 우리 미국까지 얘기가 쫙 넘어갔고 이시비하고 일본하고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지금 별 그렇게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 이시비는 지금 관심사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우리 외식연수였고 다음 시간에 그래도 아니 이시비 얘기를 조금만 해야지. 아까 양념을 많이 쳤는데 제가 이시비는 일단은 최근에 경기 포인트는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GDP도 미국보다 지금 잘 나온 상황이고요. 물가는 조금 최근에 좀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물가도 유럽도 빠지잖아요. 사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자산 가격이 유럽이 요즘 심상치가 않아서 너무 빨리 움직여요. 다. 그러니까 신용 사이클도 유럽이 제일 좋아요. 지금. 신용 사이클도 제일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그 비둘기 본색인 드라기 총재가 이제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단어를 꺼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원래대로 시장의 예상도 연말진 가면 한 번은 줄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좀 빨리 거랬죠. 조금 또 빨리. 그래서 균형을 잡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독일 10년 금리가 그래서 올해 뭐 주요국 금리 중에는 제일 지금 민감도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유럽의 물가가 근원 물가가 한 0.7 0.8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독일 10년이 그걸 뚫고 올라가게 할 정도로 푸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균형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근원 물가가 0.7 0.8이면 유럽은 정상적인 물가거든요. 드라기 총재기가 지난번에 그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된다는 게 그게 근원 물가고 명목 물가는 2%까지 목표까지 갔는데 유가 떨어지니까 떨어져 버리고 근원 물가가 1% 온전히 해서 도통 움직이질 않으니까 유럽은 전통적으로 1%인데 근원 물가가 2% 되길 바라면 이상하지 자기도 이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로 그러면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가 일단 오늘 밤부터 오늘 밤부터 당원 당원은 보고 다음 주는 원래 다음 주가 지표들이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중국 없죠 중국 지표들 좀 나오고요 중국 나온 거 그건 좀 이야기하면 기를 수 있는데 저는 또 요즘 관심이 다시 재밌어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 그쪽이죠 뭐 얘기가 나오나 그분은 뭐 언제든지 텍포턴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 너무 많아서 다음 주는 아까 얘기했던 거 경제 지표보다는 ECB 통화정책 가장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에서의 통화정책 민감도는 어제 옐런이 그 일을 꺼내기 전까지는 ECB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드라기가 연말 예정돼 있는 QE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게 아마 제일 관심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집중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